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첫 쿠페형 SUV 모델 GV80 쿠페를 공개했습니다. 차량은 기존 GV80 디자인과 성능에 쿠페에 스포티한 유전자를 더한 것이 특징인데요. 제네시스의 대표적 디자인인 전면부 크레스트 그린에는 이중 메쉬 구조를 적용하고 기존보다 모퉁이 라인을 부드럽게 다듬어 정교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총 3가지로 운영되며 특히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은 기존 엔진 대비 35마력이 향상된 최고 출력 415마력, 체레토크 56kgm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제네시스는 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